파친코라는 드라마 촬영 네 저는 너무 안녕하구요 파친코라는 드라마 촬영이랑 그리고 개인 영상작업 하면서 아주 안녕하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단기 목표는 잘 세우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 다 건강하고 그리고 오래 하는 작품들 잘 되는 것 그 정도 제가 사실 평소에도 야행성인 편인데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편집 편집자의 삶을 살고 있어서 보통 새벽 늦게까지 편집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어떤 영상에 대한 갈증이라기보다는 뭔가 어? 아 이런 컷입니까? 저한테 주시면 제가 편집해서 안 꺼진 것처럼 어떤 영상에 대한 갈증이라기보다는 뭔가 제가 하고 있는 일과 저의 일상도 연결시킬 수 있는 취미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들이 있었고 조금 더 역동적인 삶을 살고 싶다라는 좀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방문자 99%가 여자네 그런 아이디어는 번개처럼 팍 하고 스쳐가는 것 같아요 약간 평소에 음악을 굉장히 자주 듣는데 음악 같은 걸 들으면 감성들이 좀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 영감을 많이 받는 편인 것 같아요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곡들을 더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에 들어가 있는 음악들보다는 뭔가 나만 아는 것 같은 그런 음악들을 좋아하는 편이고 달밤에 추천드릴 노래는 권영찬님의 새벽 또는 나의 밤 너의 별인가? 나의 별 너의 밤인가? 라는 노래 23살 때 인터뷰를 했던 게 있었는데 그때 30대 이민호는 어떤 모습일까요?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아마 결혼하지 않았을까요? 라고 얘기를 했었던 인터뷰가 있었는데 확실히 틀린 것 같고요 일적인 부분은 그때 틀리면 지금도 틀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명하게 맞는 걸 찾아가려고 많이 고민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3선 슬리퍼를 신켜보고 싶습니다 백마탄 왕자 백마탄 왕자 이런 이미지의 역할들을 많이 했어서 사실은 대중분들에게는 그런 이미지가 더 익숙하긴 한데 사실은 꽃보다 남자 전에는 항상 가난한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역할들을 했었다는 것 뭔가 차갑다? 까탈스럽다? 라는 그런 약간 이미지? 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오해입니다 슬퍼지네요 초코야 너도 꽤 오랜 시간 살았지 앞으로 더 오랜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고 오빠는 바라는 거 하나밖에 없다 오래 건강하자 간식 많이 줄게 고맙습니다